그치 만옥이 거야. 아 그치. 만옥이구나. 아 이거 재형이 형이 같구나. 이야. 맛있어. 야 검수로 검수를. 어. 이 흰 양념 안 묻었다고 다 신시키고. 지미유가? 어. 지미유. 지석. 우와 진짜 잘 먹을게.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호사스러운 김치를. 나 안 치고 내가 넘어. 아 맛있어. 아 생각보다 괜찮다네. 그래서 like hand-made-er 김치를 먹은 적이 없어. 어제 김치를 주문하려고 했거든요. 김치 우리 엄마가 없으니까 맨날 김치 사먹고 막 이래요. 그래서 너무 감동해. 난 이런 거 너무 감동해. 지미유.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좀 쉬네? 근데 맛있다. 어 살짝 쉬네요. 너무 고마워요 지금. 다 보고 싶어 지미유. 아 저희한테 한 통 다 주시면. 아 우리 맘마하고. 언니들 김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. 저는 김치를 못 먹어서. 이거 딱 그거야. 딱 고기에 딱 맞는 거야. 고산 김치야? 어우 냄새 좋다.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. 제가 볶은 건 또 잘 먹어요. 볶아서 찌개나. 그래서 이거 집에 가져와서 진짜 먹을게요. 멈출 수 없거든. 멈출 수 없거든. 이야 여기 스테이지. 노래 괜찮더라고. 어? 이거 뭐야? 진짜 맛있겠다. 고구마에다 먹으면 맛있을 거야. 그래 그래 그래. 고구마에다 먹으면 맛있을 거야. 먹여줄게. 와 근데 김치 진짜 맛있다. 맛있겠다. 라면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. 그래도 괜찮나. 드셔 들어갈게. 드셔 들어갈게. 안녕히 가세요. 드시니. 드셔 들어갈게. 드셔. 드셔 들어갈게. 드셔.